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는 어떻게 그런 작은 체구에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냐 너는 뭘 먹기에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치가 새침스러워하면서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당나귀는 여치가 먹는 이슬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당나귀는 목소리가 좋아지는 대신에 이슬만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솝우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남들 이슬만 먹는다고 여러분도 이슬 먹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따라가려는 마음 그것이 비교의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점만 따라가려고만 하면 정작 내게 있는 귀한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대작을 쓴 마가렛 미첼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마가렛 미첼 여사가 하루는 누군가 그에게 책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글을 썼는데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은 미첼 여사는 그 작품의 훌륭함을 몸속 깨닫고 자기가 쓰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소설인가를 그 마음에 좌절과 낭망에 빠져서 쓰다만 자기의 원고를 옥장 안에 넣어놓고 6개월 동안 좌절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첼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를 사랑하는 지인이 와서 그에게 사랑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 좌절과 낭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머지 것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충원을 했습니다 그 후 마가렛 미첼은 이 말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가 쓰던 소설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고 그 위대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남과 비교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생긴다 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으로 열등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의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방일견할 때 주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교의식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의식에서 실패에서 회복될 수 있고 또한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또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다녀도 예수님께 좋은 것, 덕이 되는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가 낙향을 해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나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 낙향하여 그가 가졌던 그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그물을 던져도 그 동료들과 고기 한 발이 잡지 못하고 빈 손으로 그물을 이제 정리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생선을 가져다가 구우시고 또 떡을 가져다가 구우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단을 마련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앞에 있었던 것이 숯불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 현장에 이 숯불이 있죠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뭐 그냥 그러느니 하지만 이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숯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 낙향을 하고 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 많은 제자들에게 그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애들아 와서 식사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차려준 그 아침 식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아닌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방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었다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보다 더 깊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것도 세 번이나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낙창을 해서 업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호언 장담했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실패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스스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상처가 그 좌절이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야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무슨 아가페 사랑입니까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아가페 사랑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친구 간의 우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필레오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근심했다 그런데 원어에 보시면 아파했다 그 마음이 정말 아팠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상처난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회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과 조금 서운한 관계 좀 주님과 깨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 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뜨겁게 역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만의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좀 서운해지고 냉랭해지죠 그럴 때 아내가 묻죠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은 뭐라 대답하셔야 돼요? 남편분들 대답해 보시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몰라서 물어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말 안 해도 알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가족끼리 뭘 사랑을 고백해요 여러분들 가족일수록 더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한다 하세요? 목사님 뭐 가족끼리 좀 민망하면 여러분 영어를 쓰면 되죠 러브 아들 러브 딸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니는 잘해요 그렇죠? 엄마는 잘하는데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해 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자식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머니하고 통화도 하면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끔 요새 나이가 드셨는지 아들 사랑해 그래요 그럼 마지못해 이제 입은 띄기는 하는데 엄청나게 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엄마한테도 이 사랑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회복은 바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 되게 힘들죠 뭐 사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회복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회복과 함께 잃어버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을 한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실 때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먹이고 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양육하는 목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일꾼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을 낚고 그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또한 세워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목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시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일꾼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세우는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되죠 근데 그 일꾼만 세우는 일만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같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뤘던 주님의 사명을 되찾는 놀라운 뜨거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 교회사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베어 순교당하고 이 사도 베드로는 네로치아에서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듯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20절에 보시면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속에 있었던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게시록을 쓰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막내라서 그런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요한과 자기를 비교했느냐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쫓아간 제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을 볼 때마다 아 저 친구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갔고 나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런 제자인데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의 비교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쉽죠?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비교하게 되면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월의식이 생기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걸림돌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꼭 볼 필요가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환경, 세상에 있는 것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봐라 그리고 나만 따라와라 그 사명은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비교의식을 치유하시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비교의식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한 실패의 인생에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휘틀이라는 그는 미국 메사추세스에서 태어나서 은행에 취직해서 안정된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북군으로 지원해서 이제 장교로 입건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투입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소령이라는 계급을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쟁 중에 수류탄 파편에 맞아서 이 오른손 팔꿈치부터 그 아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적군에게 끌려갑니다 다행히 포로 수용소는 가지 않고 이제 야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오른팔을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게 됩니다 병상 중에 곰곰이 생각했더니 어머니가 군대 간다고 이제 식료품 같은 거를 싸주시면서 그 안에 성경책 신약 성경책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휘틀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픈 팔을 부여잡고 이제 성경책을 계속 날마다 읽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간호사가 휘틀에게 와서 아 저기 소년 병사가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너무 부상이 심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병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서 영접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휘틀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휘틀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오른팔이 잘라나가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한 실패의 인생이다 또한 내가 소령으로 다른 사람들 지휘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로로 와 있는 이 자체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실패와 좌절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는 선뜻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년 병사가 밤새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휘틀의 마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소년 병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오니 주님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그 고통 중에 그 찡그렸던 그 소년 병사의 얼굴이 어느샌가 환하게 펴져서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그 얼굴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 병사는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평안한 얼굴이 이 휘틀의 실패한 마음에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서 이제 자신이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쓰던 그 머리밭에 있던 찬송시를 계속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완성한 찬송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그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집회 때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가 생전에 지었던 찬양이 주의 진리위의 십자가군기 빈들의 마른풀같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런 주옥같은 찬송시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찬양과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금 그 낭망한 자의 심령을 주님의 사명으로 불어넣어주는 그런 놀라운 복음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집사야 나 사랑하니? 최권사야 너 나 사랑하니? 박장노야 너 나 사랑하니? 이목사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주셨던 그 사명에 더 큰 사명으로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구 요한과 같이 genial 우이 는 연결 요한과 같이 요한과 같이 요한과 같이